음... 와! 마이메뉴로 확인하자. 하지만 스트리머에게 확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옆으로! 드디어 보스전! 아 이거 아니고. 그리고 스타디오네. 음... 요즘에 오따라 물을 먹고 있대. 보스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밥을! 스시, 오니기리, 고항, 에비브라이, 벤도, 우차, 샤켓, 오니기리.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아야 해. 우리 분 괜찮아? 수분구청 맞춰서 방금 맞으셨어 방금. 후! 오케이! 출발! 어 이게 이제 제일 기대가 된다 지금. 과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호잇 호잇! 장기전이 될지도 몰라. 호흡을 지배한다. 호흡을 지배한다. 호흡을 지배한다. 호흡을 지배한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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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글자가 안 보여요. 곧 알아. 레벨! 어! 갑자기... 갑자기 레벨라고. 네. 엄청 길다. 뭐지? 아! 저거 먹으라고요? 왜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야. 안 가? 아! 다 왔구나 하고 있어. 다 왔구나. 어! 되게... 프로틴 프로틴하네요. 지금. 엄청 많아요. 트레이닝은 계속된다. 분명 네가 한 말이었지. 그런데 너 때문에 같이 몸이 완전히 무게 됐어. 근손실. 근손실. 저랑. 뭐냐? 그 녀석이 네 다음 파트너냐? 내가 하다. 너랑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말로 해 말로. 말로. 헝! 됐다. 됐어. 오예. 예! 와! 아! 아! 정확한... 아! 정확한 착지. 그거 네가 나라서 근손실란다. 그러니까. 먹어가면 해야지. 먹어가면. 프로틴 먹어가면 해야지. 킬 컨택해줘. 스쿼트. 스쿼트. 어허트. 스쿼트. 스쿼트. 좋아. 움직자. 광범야 근육을 세우려는 운동이야. 좋아. 굉장해. 근데 되게 게임에서 계속 추천해주니까. 좋아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좀 낮춰봐. 예. 움직임이 좋았어. 손님. 복근 가득. 복근 가득. 예. 손을 조율 때는 다리를 살짝 붙여. 쳐봐 쳐봐. 내려와. 내려와. 이제 다 때려봐. 내려와. 자. 스킬을 선택해. 이거 하나만 남았나? 만세 포시. 만세 포시. 이거 가만히? 좋아. 움직이다. 오케이. 습을 내쉬면서 액션을 조이자. 잘했어. 이야. 오케이. 눈붙여. 좋았어. 오. 대박이야. 너무 좋아. 내려와. 최고였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근력운동을 하기야. 근력운동을 하기야. 자. 스킬을 선택해줘. 앉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아 이제 무릎이. 당기기. 윙컨을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아 마이크가. 안 대화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렇다거나. 좋아. 움직이자. 슬리시나요? 안 달리시나요? 슬리시나요? 슬리시나요? 제자리로. 제자리로. 오케이. 우와. 아. 잘했어. 잘했어. 슬리시나요? 잘했어. 잘했어. 마이크 멀어졌는데. 어떻게 잘해냈어. 잘해냈어. 우승해가. 마이크가 없어서. 공리로 가득. 볶음마도 다시. 볶음마도 다시. 볶음 좀 있지? 한 번. 계속 누른다. 이라고요? 나의 책임함을 아무도 느낄 수 없어. 나의 책임함을 아무도 느낄 수 없어. 혹은 고침도 잊지마. 전 나라의 목소리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무슨 일자 자퇴. 천천히 움직이자. 네. 알겠습니다. 위브리시가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위브리시. 위브리시도 퇴근 안 하셨네요. 위브리시도 퇴근 안 하셨네요. 위브리시. 천천히 내려가자. 공격이 조금 빨라. 철을 들어올릴 때는 가슴을 팔짝 펴. 잘해냈어. 복구를 가득. 복구를 가득. 숨을 넷 숨어서 목표에 힘을 줘!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만템 푸쉬? 만템 푸쉬? 만템 푸쉬! 좋아! 움직이자! 팔을 들고는 허리가 낮춰지지 않도록!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춤춤할 때 너무 세게 해! 마지막 2번! 오케! 검색! 춤춤할 때 너무 세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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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막 맞았잖아! 파이팅! 달리다! 유일자 자세! 달리다! 됐다!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허리를 지나치게 들고 버티지 않도록! 천천히 제자리로 허리를 최대한 업로드에 맞췄는itar fly disciplines! 재미친건가? 멘! 유일자! 몸을 많이 움직였어! 꾸만! 미! 웅! 와! 민! 돈 백.. 100원 벌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배고 온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온몸에 흡수시켜서 빅토리 산을 향해 방출!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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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라는 방송이라 그렇다치고 이거 지면서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의 빅토리 이렇게 굉장히 재밌겠네요. 혼자서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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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석과 얽힌걸 소외하게 만들어주면 아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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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 드래골을 저도록 내빼게 만든 건 나라! 네 덕분이야! 예스! 네가 내 파트너면 다행이야! 드래골을 저대로 내바르드는 건 위험해! 드래골은 이웃나라로 도망가는 모양이니 우리도 서둘러 쫓아가자! 와! 코스 클리어! 컴플릿 2% 밤의 나라! 오늘은 여기까지로 일어나고요! 어드벤처 수고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내뱉겠습니다! 스킵 어떻게 해요? 스킵이요? 계속? 뒤집어요? 어떻게 누르면 돼요? 복잡해요? 어떡해요? 어? 찹찹찹? 뭐해? 찹찹찹? 나라가 저 위의 이름 만드는 것도 녹화를 했으니까요! 와! 그동안 빌리려고 해요! 와! 참하다! 돌이기 전화 드려있기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다시 산채의 정신이 就기 한 것 같아 먹으면 살이... 배터리가 줄었군요! 배터리가 줄었군요! 배터리가 줄었군요! 나라를 게임에서 꺼내주고 계십니다 우와 미니게임! 아름다운 한마리 나라 한마리 잘 만들 수 있으려나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금했어야 되나? 경설했네요 유피트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니까 닌텐도에서는 한번도 안받았지만 아 이렇게? 아 보기를 따라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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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내쉬면서 링톤을 조이자 이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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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안가? 매끈한 다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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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아니야? 왜? 나는 이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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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더 그냥 뭐해볼까요? 여러분 토더지 납기 사과 볼 수 입니다 다 뭔지 얘기지만 정수리를 가격 하라고요? 어쨌든 때리는거 토더지 네 이거 최종 목 최종 목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야다! 아 여기 안 돼 야! 아! 아 이런 게임이 좀 위험해 로봇을 잔뜩 때리자 아 네 어쨌든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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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고! 야! 야! 팔 뽑는 아니라 가슴 손에겐 집중하면서 돌자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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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팔 귀 сол이 왜 2 팔 mouth 팔이 안해놨 league 아니야 아니 아 걱정해 내 팔리가 이렇게 돌아갈 일은 없지 이렇게 아 되지 차 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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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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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일이 없을까요? 5300점 B! 역시! 역시! 그냥 힘으로 하는 건 그나마 낫네요! 네! 아 오늘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인가요? 네네네! 이 동네! 조금 이상! 나라가 명백히 말씀드리시면 토끼 PD님의 네! 인텐도 스위치로! 인텐도 스위치로 네! 오늘 한번 리피트를 즐겨보았습니다! 그쵸? 한 시간 짧은 것 같아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느낌이긴 한데 네네네! 네! 한 시간 엄청 빠르네요! 따뜻! 네! 오늘 토끼 PD님이 네! 가져오신 인텐도 스위치로 리피트를 재미있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나라가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유튜브로도 올라갈 거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그쵸? 네! 게임으로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 7시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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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